가사의 분명 올라와서 소장은 했었습니다. 뭐 여러 얘기가 오겠죠. 연예인 봤다, 오늘 연예인 처음 왔다.. 그런 게 있는데,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제가 시골에선 제가 drama를 했을때 뭐같을냐면 시골에서 온 처음 성당한 3, 3명이에요. 3, 3명이요. 4명이요. 저희 메이즈오빠가 20대 중반을 넘어서 같이 요리곡에는 처음 했다는 거예요. 요리곡에는. 여기 계세요 바로. 귀여워요 귀여워. 저 아직 가방기처럼 카메라를 보고 딸들을 데리고 오고 나빠질지 그렇게 카메라 주니깐 저 언니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북한에서 정주 같은 눈물에다가 소리를 터뜨려 터뜨려. 제가 보기에 그게 너무 재밌어서 더욱 힘이 돼요. 힘을 얻어서. 아무튼 저의 코리빙의 텐션은 시골에서 롯데월드의 텐션을 롯데월드의 텐션을 3, 2, 3. 자 그러면 선정을 정식하여 하시는 시골입니다. 시골에서 롯데월드의 텐션을 시골에서 롯데월드의 텐션을 먹으려고요. 여기도 왜 그러고 여기에 차원 온 거야. 여기에 차원 온 거야. 여기에 차원 온 거야. 근데 차원에서 이거 물을 줄 아는 거야. 먹은 줄 알잖아. 난 그냥 들어가려고 하는데 끝난 지도로 가면 고민을 하겠어. 1, 2, 2, 3. 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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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미쳤어 나가 하나 둘 자 이제 얘들아 이제 뽀꼬리 그러면 차원에 딱 왔어 느낌이 어쩔 것 같고 이게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신기해야겠지 오메 이것은 뭐냐 오메 이것은 어디라냐 뭐여 뭐여 왜 나 전화보는거야 뭐여 뭐여 여기가 우리 도지여 괴로운 세상이고 저거 어딘거야? 나 먹으라 불필요 욕기까지 미쳤어 욕기까지 미쳤어 욕기까지 미쳐놔 이런식이면 진짜예요 나중에 사진이 다 나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좀 기다려야 돼요 아니요 이게 내 표정인데 제가 너무 안정불로 너무 안정불로 아니 잠시만 지금 아니 요것이 종이다냐 아니면 무더냐 그림인거 같은데 그림이야 누가 그렸어 누가 그렸어 이렇게 잘 그렸어 첫번째 사진 입서 여기다 넣으면 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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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개의 시골을 소면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유리 관계자의 출입군제 들어가려고 해요 왜 못 들어가게 하냐고 아주 그냥 막무가 되네 아니요 뭐야 뭐야 유리 유리 죽자는거 아니요 왜 이런 표정이다 아니 나는 수영이 수영이는 지금 지도를 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뭐여 우리 어디로 가야되는거 너 위로 섞이 다니고 뭐여 그냥 너희 다 쓰자 뭐야 꾸미는거도 그대를 사랑해 마이 러브 우리 둘 다 드시고 아우 바드네 이게 그대를 사랑해 나 그대를 사랑해 마이 러브 그대를 사랑해 마이 러브 그대를 사랑해 마이 러브 그대를 사랑해 마이 러브 그대를 사랑해 어이 너무 귀여워 이거 귀여워 사랑해 my love 저희가 빌졌어야 돼 그치 검정색으로 쓰자 그림까지 쓰자 뭐야? 뭐가 말이 안 나? 너무 나와서 빨리 말아라 말야 그대의 사랑이 MY LOVE 너무 말알鄒aws четы니까? 맨날 pada Zero 잘한다 잘한다 잘하 .. 주가가 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이따가 음식이여 여기가 음식이다 Bam 관계가 왜 트레 부鐘지.. 왜 못 들어가는 겨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겨 나 왜 못 들어가 여기가 제목 이제 막 올라온 소녀들 서울에 처음 지진정한 소녀 이제 막 잡혀가서 시골 중에서 이제 막 잡혀가서 3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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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여기 FVT가 거져 우리 부분도 파면서 춤으로 가야 돼 우와 잘할 수 있어 눈에 띄네 살짝 조금 관심이 눈에 띄러가 못한 거 눈에 띄러가 눈에 띄러가 눈에 띄러가